소원이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꿈이 진짜 이루어지신 거네요 이루어져서 또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인자한 모습이 저는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제 저희 자주 오셔서 서로 문화 교류도 하고 특히 저는 요즘에 신앙송에 빠져 삽니다 송미숙 대통령은 중국의 신앙송 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주 오셔서 교류하십니다 시대한 영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런데 상당히 동감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